히메시스타? 아 그래요? 일단은 아까전에는 파워게임을 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스피드로 단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메시스타는 과연 무슨 게임입니까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맥주캔이다 아 스메시스타에요? 아 오케이 오케이 이번 이번 이거 몇판 하고 스메시스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고스나리가 폐관시를 한다고 해놓고 한번도 게임 못했거든 어? 내가 살려야돼 어디갔어? 어 저 어허 맥주 내가 좋아하는 맥주지만 내가 좋아하는 맥주지만 내가 좋아하는 맥주지만 내가 좋아하는 맥주지만 어쩔 수 없어 자 죽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중간에 합류를 해서 어쩔 수 없고요 가보자 저 이게 바로 스피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? 여러분들을 데큐해줄 고스나리 등장 사라진 것 같은데 아 진짜요? 사라졌다고요? 혹시 히메시스타 아니에요? 네 간지나게 내려가게 맞죠? 이게 바로 간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 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지가 뭐냐면은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슉 이렇게 내려가는게 완전 완전 엄청난 간지였어 좋아 어 VIP님 돌아가셨어 된장 간지 갔죠? 스매시스타 없으며 네 없대요 사라졌대요 살려야돼 살려야돼 어디갔어? 살려야돼 어떻게 올라가지? 음 자 살려드리겠습니다 한번씩 한번씩 살려드리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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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살릴 수 있어 가자 가자 자 봤죠? 이게 바로 살리는거에요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어 내가 업을려오는데 또 어디있어 살려야돼 이ürü 깜짝이야 잠깐 갑자기 오임마 intellectual 저기가 오지마 Sorry 오는 것 같은데 오는 것 같은데 오는 것 같은데 위험해 lever 도망가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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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진 않겠지? 오진 않겠지? 아직까지가 점프점프 가자 가자 안오겠지 아우야 죽는줄 알았어요 노브레토는 아아 네 재밌는 게임 추천 좀 해줘요 일단 배드워즈는 무조건 할거니까 배드워즈 전에 지금 몸풀이 게임 하거든요 지금 사라진 이유가 없는데 이런 왜 사라진거야 아아 이게 바로 미로 고스날이 마음가왔지 뭐야 아 아이 돌아가신거구나 고스날이 한번도 기절하지 않았어요 아 파파시리니코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여러분들 주머니 안에 있는 재밌는 게임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주는 방송 고스날이 방송이라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유튜브 다 볼 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어제 1000명 찍었다가 990명으로 날아가고 겨우 즉 995명으로 다시 회복한 고스날이라고 합니다 네 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은 감사드리겠습니다 헉 슬랩 배틀 슬랩 배틀 아 슬랩 배틀은 안할래요 슬랩 배틀은 네 스프린트는 없이 스프린트가 뭐야 아 아 아 점프하면 되는거잖아 점프하면 어쨌든 빨라지는거 아니야 슬랩 배틀 살려야되는데 어딨어 위에 있구나 뭐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슬랩 배틀은 좀 내가 계속 당하는 게임은 안하여 슬랩 배틀 내가 계속 죽잖아 내가 돋보일 수가 없잖아 가자 살리러 저 망둥어한테 내가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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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오지마 노래님은 내가 살릴거야 점프가 안되잖아 어 내려오나? 내려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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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봤죠 이게 바로 고스나리아의 생존력 야 노가다 게임 안해 제가 일하는게 노가다 아악 오잠깐 노가다 게임하다가 노가다 당했잖아요 아 젠장 아아 아아 완전 잘했는데 아 아아 재밌다고 보면은 네 고스나리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슬랩 배틀 슬랩 배틀 말고 그거는 고스나리 계속 당하는거니까 재미없어 고스나리가 돋보이는 게임을 해야돼 뭐지 뭐지 살리려고 이렇게 가는거 같은데 왜 이렇게 아픈거 같지 안돼 안돼 아까 내 잔대 죽었다고 잔대 죽었다고 벗겨줘 벗겨줘 노랫니 나도 노랫니 캘리로 죽잖아 무한우프인가 아 이런 노랫니 캘리로 오셨군요 아니요 저도 죽었어요 이런 젠장 살리러 가 살려야지 나도 살리는건가? 좋았어 살릴 수 있어 가자 아 뭐야 나 아니잖아 아니 없고가줘요 없고가줘 망둥어 저 나쁜 애 아 죽었어요 아 젠장 구독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저저분 울보는 사이에서 그만 안했어요 안한다고 당한다고 아 맞아 맞아 전설피카츄님 코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제대로 또 도와드려야겠습니까 드랩 좋았어 이쪽으로 해가지고 세판하고 어 어 저기 한판 다른게임하고 그 다음에 슬랩 뭐냐 저기 배드워즈 가겠습니다 한판 더하고 이거 세판하고 다른게임 한번 하고 배드워즈 갑니다 모든 준비는 완료가 됐다 여러분들 침대가 없어지네 마술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초만님 고아 안녕하세요 왜이렇게 안오셨어요 왜이렇게 안오셨어요 고시나리 유튜브 구독자 천명만 어제 천명 됐다가 다시 990명으로 나락깠다고요 어 비온다 고시나리 마음과 같구만 나락깠어 와 내가 아무리 나락 전문 유튜버라곤 하지만 어 구독자까지 나락깔 필요 없었잖아 안 그렇습니까 자 자 친추 나리곱게 친추해 주시고 고시나리 게임 아이큐레이션 바로 수락해 드립니다 전장게임? 전장게임 아까 하지 않았나? 오늘 안했나? 전장게임? 왜 다들 돌아가시는건데 아니 뭐야 어디로 어떻게 가면 되는데 나 길 몰라 여기 자 일단은 시체를 따라가면은 되겠지? 어허 조금만 아직 나 못봤어 아직 나 못봤어 아직 나 못봤어 아직 난 못봤어 아직 난 못봤어 적당한 때 아직 나 못봤어 아직 나 못봤어 아직 나 못봤어 아직 나 못봤어 뭐야 잠깐만 뒤에서 나타났잖아 잠깐만 깜짝이야 놀랬네 자 살리러 가자 지금이야 도망가 한 명이라도 살려야 돼 다 살렸나 다 살렸나 다 살렸나 봤죠? 이게 바로 고스나리의 실력입니다 제가 컨셉상 제가 못하는 컨셉을 잡는거라가지고 제가 그런거지만 실질적으로 고스나리 이렇게 잘한다고요 아아악 언제왔지? 잠깐 언제왔지? 저기 저기 저 시마일같은 나쁜 녀석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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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그래 전설이 부활한다 전설이 전설이 불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가서 바로 업어주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살려주고 오지마! 캣스톨 살렸어 가자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젠장 괜히 팜님 살린게 그거잖아 죽이게 된거잖아 내가 뭐 아직 아예 아예 죽었잖아 좋았어 어디야 어디야 내가 살려야돼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이런거 피해주고요 이런거 전설 고스나리의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고스나리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컨셉상 실력을 못보여줬었는데 어 컨셉상 실력 보여주면 끝납니다 이거 고스나리 끝났습니다 이거 한분 살립니다 또 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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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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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혔잖아 잠깐만 안 돼 안 돼 아 젠저 아 아 자 제대로 가겠습니다 예 안되겠어 이 이 이 이 이 이 나쁜 나쁜 엄청난 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허세라니요 실력 빼면은 시체에요 실력 빼면 시체라구요 떨어지는 순간 바로 저기 예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되구요 네 자 부활 어어 오務 3분 동안 생존 간단하죠? 3분 예 간단합니다 네 3분 간단해요 봤죠 예 3분 간단합니다 야아 생존 못한다? 그러면은 골피나이 로봇을 접어야지 안죽죠? 골피나이 오우 깜짝이야 놀랬네 어우 놀래라 그렇지 이중 방어막 좋아 이중 방어막 좋습니다 도대체 어디있길래 그래? 어 살릴수가 있구나 내가 살리면 어떻게 되지? 어떻게 데리고 오냐가 문젠데 아 아깝다 올라오지 못하겠지? 올라왔지 왜 난 바로 빠져줄게 어어 아 아 젠장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다가 안전한 범인에 벗어나가버려가지고 아 젠장 아 젠장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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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전설을 구화시키는거에요 전설을 구화시키는거야 아아아아 아아아아 요새는 AI도 커늘나나? 가자 잡자 살립니다 살릴거에요 여러분들 고스나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 고스나리가 살아났습니다 즉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셔도 어 잠깐 안심 안심 아아아아 네 안심하셔도 된다고요 네 저세상이서 네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세상이서 네 우리 함께 만나요 저세상이서 아 진짜 아 아 어 어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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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전설이 부활하는거야 뭐야 왜 이대로 두는거야 왜 날 이대로 두고 가는건가 전설이 부활하면 다들 살릴 수 있는걸 아 가자 좋았어 전설 구활했다 끝났다 일단은 마지막으로 맞으면은 바로 죽기 때문에 살았죠 안 죽었죠 네 자 이번엔 무슨 미션이 걸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과연 무슨 미션이 걸릴까 일단 일단 가장 안전한쪽으로 가있어야 돼 가장 안전한쪽이 어디야 가장 안전한쪽이 어디야 지하는 안전하지 않아 지상으로 가야돼 지상으로 가야됩니다 죽는 미션이라뇨 고스네레가 언제 죽었다 비록 기절한적을 있지만 죽진 않았다 알겠습니까 어 뭐야 아무것도 안보이잖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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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마 그러지마 아니 안보이잖아 아무것도 안보이잖아 어디야 어디야 앞이 안보이잖아 어 어허 어 자 여기있으면 안전합니다 네 고스네레 안전하게 됐습니다 다잇니 과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하지만 고스네리 안전을 추구하지 않는 유튜버로 유명하죠 네 절대 안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 죽은 사람 있으면 제가 살립니다 죽었어 어디갔어 제가 살립니다 살릴거에요 살릴겁니다 아 아 아 젠장 뭐야 저 막대기도 그거였어? 아 맞아요 다잇님 회복했었어요 이게 990명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이렇게 회복된거에요 990명까지 떨어졌다가 괜찮아요 이게 더욱더 크게 성장하라는 뜻이겠죠 뭐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 고스네리는 죽는다 살았다 그니까 나 사람인줄 알았어 안심하고 사람인줄 아는데 떡볶이에요 떡볶이 저 떡볶이한테 죽었어요 자 전설 찾았습니다 끝났어요 이 게임 이제 고스네리가 살려주는걸로 끝납니다 어딨는거야 오케이 좋았어 뭐 아 못잡았다 가자 가자아 뭔소리에요 뭔소리에요 성장빼고 성장빼면 시첸데 뭔소리에요 뭔소리에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안보여가지고 야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갑툭튀하면은 진짜 놀라겠다 진짜 아무것도 안보여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나마 여기가 좀 밝네 어디가 어디야 드디어 여러분과 합리했어요 드디어 여러분과 합리했어요 봤죠 이게 바로 간지 그 자체 좋았어 아 배고픈이 왜 고발해요 여기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봤죠 아 고스네리 살았어요 아 기본이죠 수고하 고스per린다라니 뭔소리하시는거에요 자 재밌었고 구백구십구명 오오오오오오오오 이제 이렇게 성장을 했지 과연 천명이 될 수 있나요 오늘 네